주인공입니다. 언제나 청소년생으로 매력으로 부장하고 맛있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뻣뻣이 엄청 많죠. 견디세요. 견디는 스타일 숙명이에요. 뻣뻣하게 견뎌주시길 바랬습니다. 자, 이제 무대 아래로 내려가 주시고요. 무대 아래로 하고 계시죠? 예능에서 아유, 언제부터 귀가 걸었다고. 그래서 예능에서 윗부분은 보여주세요. 윗부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시는 분들, 그래서 낙둥이로 언제나. 아주 놀라운 서프라이즈 활약을 보여주고 있죠. 자, 왼쪽 가운데 오른쪽. 무대 아래로 가장 좋아하는 아이온 포즈도 한번 가시죠. 무대 아래로 가장 좋아하는 아이온 포즈도 한번 가시죠. 다음은 에. 에. 이. 에. 오. 오. 우. 우. 좋습니다. 지성. 자, 이제 자리를 내려가서 이제 네 분 모두. 아. 제 프로그램도 아닌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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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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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한데 기사님 저 최대한 무슨 말이에요? 조금만 더 가까이 보시면 온도가 좀 올라와요 자 왼쪽 자 가운데 가운데 자 오른쪽 좋습니다 자 이제 아까 공지를 해드렸다시피 맛있는 여성들의 특별한 이야기가 담긴 책을 만나보고 인증샷을 찍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워낙 프리미엄 프로그램이라서 책까지 출판될 정도로 네 자 책을 들어주시고요 절목이 들어주시고요 자 제가 이 조금부터 이제 정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우 이쪽으로 치게 하면 좋네요 이쪽으로 나오고 네 왼쪽 다시 이제 가운데 자 오른쪽 좀더 오른쪽 좀더 오른쪽 좀더 오른쪽 좀더 오른쪽 네 좀더 오른쪽 됐습니다 이제 출연자분들이 다같이 무대에 올라오셔서요. 5주년을 축하하는 대로 케이크 커팅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케이크가 엄청난 케이크 준비가 되어있네요. 죄송한데 제가 보고스러운 줄 알았는데 케이크를 만져보고 막 가짜예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격에 젖나야 됩니다. 자 오른쪽 왼쪽으로 좀 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분들이 지금 사진 찍힌은 김미경씨가 손으로 그날처럼 세워서 케이크를 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네 분 케이크 커팅을 하시면서 좀 너무 사진만 찍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자 다시 잡고 자 5주년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달려오셨으면 하나 둘 셋 한번 컨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축하하는 자리니까 혹시 사진을 안 들고 계신 분들은 다 함께 카운트다운 하나 둘 셋 같이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 둘 셋 축하합니다. 아유 정말 열심히 잘 달려주셨습니다. 잠시 무대가 정리되는 동안 우리 출연진분들은 무대 안에서 잠시